주말인 오늘 아침 서해안 지방의 안개가 매우 심했는데요. 이 시각 서울의 모습을 보시면 낮이 된 지금도 옅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.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그래도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요. 낮 기온도 20도로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. 다만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. 특히 제주 산지에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. 서울이 18도, 대구 23도, 광주가 24도까지 치솟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점화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